. 김혜원, 소속사 JYP 떠난다. JYP 즉 지난 5월 전석 계약 만료, 재계약 안 한다. 배우 김혜원이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. .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9일 한 매체에 김혜원과 지난 5월 말 전석 계약이 만료됐다며 논의 끝에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. 이로써 김혜원은 JYP 엔터테인먼트와 3년간의 전석 계약 관계를 정리하게 됐으며 현재 소속사 없이 활동 중이다. . 한편 김혜원은 드라마 질투의 화신, 내일 그대와 수상한 파트너 등을 비롯해 영화성이. . 국가대표의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. . 현재는 KBS 라디오 설레는 밤, 김혜원입니다의 DJ로 활동 중이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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